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이 하는 순간이 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서 그렇게 할 테니까요.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유전자는 변한다. 변하는데 무엇으로 변한다? 우리들의 선택으로 변한다. 참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과학적, 의학적 발견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질시킨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우리 인간은 나의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것이 참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게 나의 유전자인데 왜 내가 내 세포를 변질시킬 수 있는 유전자의 변질을 초래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거 참 여러분이 앞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얘기이고 제가 설명을 확실히 해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대상에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외부적 환경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좋은 환경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외부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신 일란성 쌍둥이는 외부적인 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어디가 변했어요? 내 마음속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운 쌍둥이는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이상구 박사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이미 발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우리의 선택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우리들의 선택입니까? 결국은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도 내면적 환경의 변화,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 내면적 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요즘 코끼리의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상아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최근에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유전자의 변질이 왔습니다. 상아라는 것을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 유전자가 꺼져서 왜 꺼졌어요? 어떤 내면의 환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아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아를 만드는 물질을 생산을 충분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바로 이 코끼리들의 상아를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군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런데 상아를 안 만드는 코끼리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임신 중에 상아가 조금 생기는데 아예 그런 상아가 없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 버렸습니다. 왜요? 지금 이 코끼리를 죽여서 이 상아를 잘라서 파는 밀렵군들이 아프리카는 상당한 지역이 무법천지 아닙니까? 맨날 내전이 생기고 그래서 이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하여 밀렵이 자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밀렵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전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상아 없이 코끼리가 태어나고 있다.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관계를 밀렵과 상아 없이 태어난 코끼리가 많아지게 된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내면의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서식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밀렵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렵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 얘기를 우리가 보면 어디가 바뀌었어요? 내면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참 사랑한다.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럴 때는 우울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감기 몸살이 걸려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것을 오해를 해서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유전자가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코끼리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코끼들은 무리를 지어서 생긴다고 그러죠? 20마리, 15마리, 30마리 그래서 다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팍! 하고 청소를 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쳐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상아가 제일 크고 제일 멋있었던 수커크 코끼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일 힘 세고 그랬던 코끼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몇 시간 후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코끼리는 죽어있고 피 흘리고 죽어있고 뭐가 잘려 나갔어요? 상아가 잘려 나갔어요. 그러니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엄마 코끼리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코끼리들이 유전자가 뭔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엄마 코끼리가 내 새끼들 상아 유전자 꺼져라. 그럴 수 없잖아요. 유전자가 뭔지 몰라요. 코끼리는 마음속으로 상아 없는 새끼가 낳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 새끼들을 어떻게 죽이지 않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중에도 우울증에 걸린 그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는 생각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여러분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 어떤 선택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그것이 나의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켰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외부적 환경은 옛날 그대로 변함없이 지속될지라도 결국은 뭐가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면적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외부적인 환경, 음식의 환경, 물 마시는 것, 운동하기 시작하신 것 이런 것은 다 바뀌었습니다. 외부적 환경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면의 환경을 평평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습지 않아도, 박수가 칠 마음이 없어도 어떻게? 일부러라도 어떻게? 내가 일부러라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선택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확실하게 선택합니다. 자꾸 그냥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자꾸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무슨 걱정이 들고 불안하고 이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마다 나는 불안을 선택하지 않아. 나는 불안을 거부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 마세요. 이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현미밥 먹고, 고기 안 먹고, 채소 잘 먹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잘 마시고 아무래도 이 내면의 선택이 안되면 잘 들으세요. 이것이 지지부진해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상아 없는 코끼리들이 쑥 갑니다. 상아 없는 코끼리는 절름바리와 같다. 코끼리 유전자 군까지 바꾼 무엇의 비극? 인밀려의 비극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화한다. 좋은 선택. 그래서 우리 선택의 대상은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선택의 대상은 결국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삼겹살 이런거 먹는거 기름 끼고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는 것은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왜 그럴까? 그게 건강하지 않다면 선택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 피우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강력한 선택이죠.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대. 폐암 걸린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강력한 선택입니까? 그런 비합리적인 나쁜 선택이 계속되면 유전자는 변질될 수 밖에 없는거에요. 왜? 그 나쁜 선택의 유전자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그 나쁜 생활 습관일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를 다 잃어서 고아가 됩니다. 어떤 고아는 아주 성공적으로 공부 착실히 하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지만 어떤 고아는 뭐에요? 고아의 세계는 주먹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에요? 내가 깡패가 되어야만 나는 살아남을 수 있구나. 그것을 선택하는 거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의 세포는 이런 주변의 환경이 악화되면 그 악화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스트레칭하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심호흡하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에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자는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 통로는 뭐에요? 혈관이야. 그런데 혈관 중에도 무슨 혈관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이 수많은 혈관들 중에 모세혈관이 세포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혈관이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으면 세포가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들은 충분한 산소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산소 공급을 방해하는 나쁜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산다. 그게 뭐냐? 기름기 많은 것, 특히 삼겹살 튀긴 음식, 이런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촘촘하죠? 이게 웅성해지면 안 돼요.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서 각 세포마다 풍부한 산소 공급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오므라들고 쪼그라들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없어졌던 모세혈관이 어떻게? 또 아주 쉽게 다시 가지를 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혈관이 가지를 치고 이 모세혈관망이 촘촘하게 되려면 모세혈관의 형성을, 생성을 촉진시키는 혈관 촉진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발달해야 돼요. 이것도 유전자의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그 스트레칭 자체가 모세혈관을 발달시킨다기보다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내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다시 잘 자라서 산소 공급이 내 각 세포에 충분히 되는 것을 나는 선택한다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표시하면 뭡니까? 나는 모세혈관이 촘촘해졌으면 좋겠어. 백번, 천번, 만번 그렇게 말하고 생각해 봐야 없어요. 모든 선택은 뭐가 동반된 선택이라 해야 돼요? 행동이 동반된 선택이에요. 아시겠죠? 행동이 동반된 선택. 그래서 나는 모세혈관.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제가 차차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산소 공급이 불충분해질 때입니다. 산소 공급이 불충분해질 때라는 말은 모세혈관이 점점 축소되고 사라지는 그렇게 사는 생활습관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혈관은 아주 가늘고 직경이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 한계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빨간이 적혈구입니다. 이게 모세혈관 벽입니다. 오늘쯤은 여러분의 모세혈관이 피가 아주 묽어져서 적혈구가 한 개 한 개씩 분리돼서 모세혈관을 쉽게 잘 통과하면서 각 세포에 산소 공급을 잘 하고 있는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었고 새우튀김을 먹었고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적혈구들의 표면도 끈적끈적해져서 서로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히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에게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뻐짝지근하고 결린다고 합니다. 그게 모세혈관이 막혀서 여러분 등, 목, 근육 부위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산소 공급이 안되면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물러라, 밟아라, 두드리라... 그래서 식생활도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식생활 또는 운동을 안 하면 모세혈관은 다 축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위한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운동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당기는 겁니다. 당기면서 뭐를 반드시 동반해 줘야 돼요? 심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꺼져있던 모세혈관을 형성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요. 그러면서 모세혈관을 조금씩 조금씩 더 만들어서 모세혈관 망을 촘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행동을 수반한 선택, 마음만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모든 선택은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 무슨 노래? 마음뿐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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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름이 뭐죠?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음뿐이었어. 행동으로 하는 선택을 안 한 거야. 그 결과는 달 보고 우는 거야. 여러분 투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 수반되는 행동으로서 하는 선택입니다. 갑순이도 남자가 좀 소극적이면 여자라도 어떻게 해? 좀 했어야지. 사인을 강력하게 주고 힌트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둘 다 행동으로 하는 선택을 안 했어. 그 이유가 뭐예요? 행동으로 하는 선택을 안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쑥스럽다. 쑥스럽다. 쑥이 너무 중요해. 쑥스럽다. 여러분 쑥스러워서 선택을 안 할래요? 달 보고 울래요? 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쑥을 제치고 행동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도 어떻게 했기 때문이요? 제가 쑥에 졌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인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영감한 자가 차지한다고요. 영감한 것은 뭐를 제치는 사람이 영감해요? 쑥을 제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미밥을 잡수시기 시작하고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아침에 스트레칭 안 하던 세상에 심호흡을 안 하냐? 이렇게 되면 갑자기 여러분의 몸 내부의 환경이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까지. 아하! 이렇게 될 수 있다면 항암치료가 필요가 없구나! 나는 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의 변화, 우리의 생활습관의 변화가 동시에 힘을 합하면 놀라운 변화가 안에서 일어나요? 이제는 산소 공급도 충분해졌다. 그러면 암세포라는 것들은 본래 정상세포였어요. 그래서 본래 정상세포였던 암세포가 항상 어느 때가 좋았다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정상이었을 때가 참 좋았다. 그래서 암세포들은 항상 모이면 자기들끼리 고향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그 때가 좋았는데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제 어? 어? 노래를 불러? 웃어 쌓고 박수를 쳐? 또 어떤 경우에는 함성이 터져 나와요. 암세포들이 이상하네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침에는 스트레칭을 하네요. 산소가 막 공급이 되네요. 모세력이 뻗어나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들은 항상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무슨 노래를 부르는 줄 아세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 다음에 또 그 두 번째로 자주 부르는 노래가 가고파. 이렇게 가고 싶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남쪽 바다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계속 담배연기가 들어와 쌓고 술이 들어와 쌓고 그러면 암세포들은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선택을 했다. 내면의 환경의 변화, 외부적 생활습관의 변화를 선택했다. 그러면 아마 내일까지도 암세포들은 작심삼일인데 3일까지도 계속 할까? 이렇게 암세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눈치 빠른 암세포들은 짐 쌀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 암세포들은 즉각적으로 이게 어떤 변화예요? 내 면역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 변화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면역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암세포들은 이것은 수상한데요. 우리 몸을 조심하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자. 그런데 또 하루이 지났어. 이제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이렇게 바닥에 있고 이게 암세포의 활동, 이것이 면역세포의 활동.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를 받으면서 점점 면역세포의 활동이 점점 증가하면 암세포들의 활동은 점점 줄어져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면 암세포는 점점 활동이 줄어져요. 결국 면역력과 면역세포와 암세포가 균형을 딱 이루게 된 순간부터는 암세포는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합니다. 그런 현상을 암동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박수치고 함성을 지르고 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 뉴스타트 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면 면역력은 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러면 암세포는 쭉쭉쭉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동면 상태가 균형이 딱 잡혀지면 암세포는 4기 말기라도 그 말기 상태에서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가 뉴스타트를 뭐 이제 병원에서 난리가 나죠. 지금 치료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렇게 했어도 그거는 병원에서 뭘 몰라요. 유전자가 어떻게 변화한다는 건지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면역력이 유전자가 켜지면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강화된다. 강화될수록 암세포는 약화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저 무슨 말만 해? 죽는다. 안심하고 갔어요? 하여튼 가셨어요? 하여튼 강의를 계속 듣고 있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이 마음이 놓이지. 그렇게 되면 암세포가 면역력이 점점 올라왔기 때문에 활동을 정지하면 죽일 수가 없어. 암이 사람을 아실 거예요? 지금도 살아 있는데 지금 앞으로 내일 모레 날이 갈수록 어떻게? 유전자는 점점 더 켜질 텐데 어떻게 암이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 그러나 이 내면에서 자꾸 걱정만 하고 무섭기만 하고 그러면 외부적으로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내면에서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선택의 대상에는 환경, 생활습관 이것을 확실히 주제하시고 뉴스타트를 영감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감하게 노래 부르고 너무 새침 뜰지 마세요. 큰 소리로 웃고 여러분 사이에는 주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들의 생각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적,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 유전자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확실하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몸에는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는 우리가 생체전기라고 해요. Bio-Electricity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전기가 다 꺼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려요. 우리 몸에도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꺼져 버리면 우리는 죽어요. 그럼 우리 몸에 항상 흐르고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은 배터리에서 충전하면 돼요. 우리는 배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기가 어디서 와요? 전기는 외부에서 반드시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서 발전을 못해요. 우리는 다 배터리를 먹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센터에 사과가 참 기똥차게 맛있죠? 그렇죠? 그 사과도 사과라는 배터리입니다. 현미, 쌀, 배터리입니다. 오늘 고구마도 참 맛있죠? 그렇죠? 우리 본부장님 맛있는 거 고르느라고요. 아주 특별히 고구마밭에까지 가서 먹어보고 그래서 고른 거예요. 고구마라는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쌀에 고구마에 사과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전기가 들어있어요. 그 전기는 어디서 온 전기예요? 태양에서 온 전기입니다. 태양광선을 받아서 소위 광합성을 해서 사과가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게 어떻게 배터리가 되냐고 하면 뿌리에서는 뭐를 빨아 올려요? 물, 수분. 수분을 빨아 올립니다. 잎사귀에서는 뭘 흡수합니까? 우리 동물들이 뿜어내는 탄산가스를 흡수해요. 그래서 탄산가스는 뭐하고 합해져 있는 거예요? 탄소하고 산소가 합해진 겁니다. 이게 CO2라는 탄산가스예요. 그래서 잎사귀에서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산소는 필요가 없으니까 산소는 잎사귀에서 내보내버려요. 그리고 탄산가스에서 받아들인 탄소하고 물하고 잎사귀에서 합성을 해요. 합성을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합쳐지지 않는 것을 합친다는 얘기예요. 합쳐지지 않는 것을 합치려면 그 둘 사이에 에너지가 있어야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결혼을 한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합쳐질 수가 없다. 왜? 두 사람 사이에 두 사람을 합치는 에너지가 뭐예요? 사랑. 사랑이 없을 때는 결혼해도 서류상으로는 결혼했지만 너는 너고 뭐예요? 너는 나다. 그렇죠. 그것은 합성이 안 된 부부예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합성이 된 부부가 되어야 해요. 합성이 안 되면 각자 고집만 피해다가 끝납니다. 합성이 되면 어떻게? 내게. 저 줘요. 저 줘요. 저도 저 주고 삽니다. 남자들은 뭐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절실이 필요한 평화예요. 여자들도 왜 저 주고 살아요? 세계 평화를. 저 줘요. 그런데 이 탄소와 탄산가스로부터 추출해낸 탄소와 수분이 합성되기 위해서는 전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태양광선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선 자체가 전자파입니다. 전광판이 그렇잖아요. 전광판을 받아서 엽록소 안에서 전기가 나와서 이것을 합성하면 탄소의 탄 자하고 수분의 수 자하고 화합시킨 물질이다. 그게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소하고 물하고 같이 화합시킨 물질이다. 뭐가 와서 화합을 시켰다? 햇빛의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뭐로? 전기로. 그래서 우리가 사과 먹는다, 고구마 먹는다, 사과 먹는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뭐 먹는 거예요? 태양광선을 먹는 거예요. 전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굶으면 우리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이 다 고갈이 되면 죽어요. 왜? 전기가 꺼지니까, 배터리가 다 소진되니까. 그래서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전기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분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전기 제품이라. 그런데 인간이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데 전기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흐르는 방식은 무엇으로 흘러요? 에너지가 흐를 때, 에너지가 이동해 갈 때 어떤 형태로 가요? 파동이라고 합니다. 파동. 파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소리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팍! 폭탄이 터졌다면 유리창 다 깨지잖아요. 그 소리만 가지고 파편 안 날아와도 뭐 가지고 소리만으로도 유리창 다 폭파됩니다. 그 소리 에너지는 무슨 팔로? 음파죠. 그래서 제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고막이 떨려서 들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라는 그 목소리 속에 있는 소리 에너지가 여러분의 고막을 진동시켜서 결국 그것이 전기의 주파수로 변해서 뇌에다가 연락을 하면 여러분은 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철저히 전기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무엇으로? 파동으로 존재하고 파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동은 좋은 파도 있고 나쁜 파도 있습니다. 바람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우리말로 파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결. 물결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물론 지진 때문에도 생기지만 주로 무엇 때문에 물결이 생겨요? 바람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잔잔한 바람이 불면 잔잔한 파도가 돼요. 그런데 폭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파도도 성난 파도가 돼요. 그래서 이 파동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생체 전류, 생체 전기가 어떤 파동으로 우리 몸을 흐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참 얌전하고 차분한 사람이 뚜껑이 열렸어요. 너무너무나 악한 일을 당해요. 뚜껑이 열려 버렸어요. 그러면 그 착한 사람이 차분한 사람이 뭘 상실해 버려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고 그냥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그때 그 사람의 몸을 흐르는 또는 뇌 속에 흐르는 파동을 감아파라고 합니다. 감아파라는 파동이 흐르면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린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 정신이 아니다. 사람이 자기 정신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때 제 정신이 아닐 때는 아주 나쁜 파가 생겨요. 그러나 사람이 그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서 푸른 하늘, 아름다운 구름, 좋군요. 그럴 때 여러분의 뇌파를 찍어보면 아주 좋은 파입니다. 알파파 이 알파파가 여러분 몸을 흐르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가장 좋아하는 파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파가 흐르고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유전자들은 아주 잘 작동을 해요. 그리고 망가진 유전자가 있으면 이 알파파가 흐르고 있을 때 그 유전자의 아주 좋은 복구 현상, 회복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들도 뭐가 변질된 세포들이에요? 유전자가 좋게 변질됐습니까? 나쁘게 변질됐습니까? 나쁜 변질입니다. 그거는 파, 알파파가 아닌 베타파. 알파파는 부드럽죠? 부드럽죠? 부드러운데 이거는 상당히 날카로운 이런 파들이 많아요. 저럴 때는 저런 파가 흐르면 우리는 날카로운 생각을 해요. 이 날카로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까칠하다고 해요. 왜 까칠할까? 내 파 자체가 까칠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타파는 여러 가지 그렇게 잘 될까? 짜증나! 어떻게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자꾸 생기지? 짜증나! 혹시나 알파파 비슷한 파도 있죠? 그렇죠? 이럴 때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이에요. 잘 풀리겠지 뭐. 그러다가 근데 그 자식이 또 뭐라 그럴 지 몰라. 이런 상태가 베타파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베타파가 지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면서 여러분이 치유를 바라는 분들은 결국 치유라는 것은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변질됐던 유전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면서 만약 암세포가 있다면 그 암세포까지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박수 안 쳐요?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암치료제가 발달해 왔는데 제 1세대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입니다. 2세대 항암제는 표적항암제입니다. 표적항암제도 금방 내성이 생겨서 아무 짝에도 필요 없었죠. 그 다음에 3세대 항암제가 바로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를 만들어서 써 봐도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노벨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세대 항암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4세대 항암제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4세대 항암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냐고 하면 변질된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증거를 과학자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정상화 되도록 변질된 암세포 속에 유전자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것을 촉진하는 약이 있으면 부작용이 없겠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이 성공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개발됐다 합시다. 그게 개발됐다 합시다. 그게 개발돼 봐야 결국은 별 볼일 없습니다. 그게 개발돼 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전부 다 정상세포가 됐다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새로운 선택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면의 환경도 여전히 똑같고 생활습관도 여전히 나쁘고 하면 그건 뭐예요? 개발하는 것 식은 죽 먹힙니다. 결국 누가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으로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정상화시켜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환상을 잡으려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결국은 뉴스타트를 알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파파. 그래서 이 알파파는 어떤 경우에 아까 제가 뚜껑 열렸을 때 완전히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는 그 뇌파는 까마파라고 합니다. 이 까마파는 이 베타파보다 훨씬 더 까칠하고 아주 에너지가 쎄고 빨라요. 그러지 말라고 그냥 화난 김에 뛰어내려 버리고 소위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파가 까마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변합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금방 알파파이다가도 베타파로 바뀝니다. 그런데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여러분 병원에서 전화와서 이 처리 안 받으면 곧 죽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돼? 베타파로 가마파로 바뀝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어떻게 해요?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유전자는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있다. 조금만 변하면 그래서 면역력이 조금이라도 강화되면 암세포는 지금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약해진다. 활동이 점점 약화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면서 베타파가 되고 베타파도 슬로우 베타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알파파가 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 강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강의를 신나게 듣고 나면 마음이 놓이면서 여러분의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암세포 속에 있었던 심하게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는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의과대학입니다. 연세대학교 저는 그때는 무실론자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학생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채풀 시간이라고 했어요. 듣기 싫어 죽겠네. 그 예수인가 뭔가? 그 중에 의과대학생으로서 가장 혐오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채풀 시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보, 당신은 목사고 나는 지금 의과대학생이야. 뭐 어쨌다고?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믿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예술쟁이들은 이상한 걸 믿는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좋은 말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로 변하고 우리 몸의 알파파가 그러면 그 알파파가 결국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우리들의 유전자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전자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쁜 전자파를 자꾸 받으면 여러분 엑스레이가 뭔지 아세요? 전자파에요. 전자파인데 우리 유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전자파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에다가 엑스레이를 자꾸 쫄면 어떻게 돼요? 이 전자파가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암세포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에서도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요. 그래서 핸드폰 사용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밀착해서 사용 안 해야돼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가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요. 들어가면 뇌세포 안에 있는 뇌세포의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뇌종양세포로 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 몸에도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파 중에 가장 바람직한 전자파가 그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파파는 언제 생기냐 하면 그게 진리구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참으로 진이 참으로 선하구나 정말 이렇게 나에게 선을 베푼다니 감사하구나 그럴 때 알파파가 됩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답구나 그 진선미 그 진선미를 다 섞으면 잘 섞으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것은 정말 진실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진선미의 세 종류의 맛이 그대로 그 속에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랑은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사랑은 선해야 되고 사랑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선미 곧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베타파가 즉각적으로 알파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완전히 초월한다. 놀라운,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진실한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알파파가 그러면 그 알파파가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이 뭐예요? 맞는 말이다! 그러니 성경이라는 것이 과학을 앞장서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과학이 발달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면 성경 말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연세대학 의과대학에 댕길 때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고? 나 참 웃기지 마! 나 절대로 예수 안 믿어! 그러던 사람이 지금 여러분 말씀으로 병이 낫게 돼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이 반전 때문에 제가 제가 이러한 반전이 없었으면 제 몸속에 있던 열다섯 가지 병도 하나도 안 낫을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 리도 없죠.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제 생각에는 50대 후반 61세, 2세경에 땅 속으로 들어갔을 거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너무너무 건강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생기가 넘쳐요. 왜? 뉴스타트를 하면 반드시 낫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쑥을 이기고 내 몸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유지한다면 이것은 일정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으니까 나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참 그리고 벤츠 같은 건 옛날에 다 타봤으니까 알파파를 유지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과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베타파를 알파파로 변화시킨다고요? 진, 선, 미, 또는 사랑 속에 있는 뭐가? 힘이, 생기가 우리 몸을 흐르는, 특히 뇌파는 전기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에너지는 파동으로 흐르니까 전자파에요. 그것은 전기에너지에요. 그런데 이 전기에너지를 뭐가 변화시킨다고? 진, 선, 미, 또는 사랑 속에 있는 사랑이 그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니까 그래서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준다니까 그러면 에너지라는 것은 전기는 분명히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더 강한 에너지라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파도, 전파도 그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방해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북에서도 남쪽을 향하여 막 방송을 하고 남한에서도 북쪽을 향하여 막 방송을 해 잡혔습니다. 여러분, 소리도 방해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쪽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방송하면 무슨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파동은 음파도 다 간섭화가 돼 가지고 소리가 헷갈려. 전파도 마찬가지에요. 모든 에너지의 흐름, 파동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전파방해를 하려면 더 강한 출력으로 나가는 전파가 약한 출력의 전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선미 속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까? 그 전파를 바꿀 수 있는 베타파를 알파바로 바꿀 수 있는 전파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 속에 힘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진선미 속에 에너지가 없다면 진선미가 들어와서 우리의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라는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진선미 또는 사랑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우리 몸을 흐르는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쁜 말을 들으면 알파파이다가도 금방 무슨 파로 변해요? 베타파로 휙 변합니다. 아름답지 않아. 이건 악해. 이건 나를 속였어. 그러면 금방 베타파에서 나중에는 까마파로 뚜껑이 열려서 집어 던지고 인간을 지배한다고요.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는 또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있다고요. 그걸 쉽게 말해서 정신적 에너지, 사람들이 정신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정확한 게 아니고 진선미, 아름답다, 참 선하다, 정말 맞는 말이구나, 진실이구나. 이런 그 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건 물리적 에너지가 아닌 무슨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영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사랑이를 한번 쓰다듬어주면 사랑이는 베타파다가 어떻게 해요? 알파파로 변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어 준다면 알파파로 변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어 줘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알파파 생선 기계야.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 시간에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새로운 진리는 영적 에너지가 지배한다.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베타파를 알파파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기 에너지는 무슨 적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로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영적 에너지, 좋은 영적 에너지는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입니다. 좋은 영적 에너지는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주고, 나쁜 영적 에너지는 진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나를 속여요. 그러면 알파파 있다가도 급속하게 무슨파로 변해버려요? 베타파로 가버려요. 그러면 유전자에 혼란이 생긴다. 악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뚜껑이 열려. 뇌파가 확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쁜 영적 에너지는 나의 뇌파를 또는 나의 생체전자파를 나쁜파로 바꾸고, 베타파로 바꾸고. 그러나 좋은 영적 에너지, 진선미파가 들어가면 그 나쁜 베타파도 알파파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좋은 영적 에너지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두라. 오늘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끝내겠습니다. 이락에서 일어난 비극, 폭탄 테러. 누나가 결혼식을 하는데 친척들이 다 모여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폭탄 테러가 터졌어요. 얘는 화장실에 똥누러 갔다가 살아난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엄마 봐도 다 죽었어요. 결혼하던 누나도 죽고, 신랑도 죽고, 고아원에 갔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고, 누나도 보고 싶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잠을 못 자요? 잠자는 물질, 잠이 오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유전자를 키우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 유전자를 키우려면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지금 4살이에요. 이상구 박사 강의도 안 듣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얘는 지금 베타파가 뭔지, 멜라토닌이 뭔지, 알파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강의실에, 교실에 가서 분필을 가지고 나와서 이 세멘트 바닥에 엄마를 그렸어요. 그리고 엄마 품에, 엄마 젖가슴에 안겼어요. 여기 신발 벗어놓은 거 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분필로 그린 이 엄마가 엄마가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그런데 이 그림을 진짜 엄마라고 상상을 하죠. 그리고 엄마 품에서 고니 잠 잘 잤던 그 추억을 터득하면서 엄마 품에 나는 지금 안겼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엄마가 노래를 불러주던 자장가 불러주던 그 생각도 나면서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그 엄마의 사랑은 엄마는 죽어서 없어졌지만 엄마가 해준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참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마하게 컸어요. 종아리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을 왜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보다 더 무섭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는 상국으로 막 껍뻑껍뻑 죽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느껴지던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짜증나는 일,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 외할머니 생각만 하면 풀려요. 그러니까 베타파가 어떻게 해요? 알파파가 되는 것이 바로 풀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뇌파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로서 성공적인 지유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속이 꽁 하면 안 돼요. 속이 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할머니는 제가 열다섯 살 때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제가 지금 79세니까 몇 년 전이에요? 벌써 54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외할머니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외할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돼요? 알파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의 비결은 뉴 스타트 강의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없어도 본능적으로 엄마를 그리자. 그러면 알코 같아.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배워도 해요. 왜 안 배워도 할까? 안 배워도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얘는 과학적인 알파파니 뭐니 유전자니 지식은 없어. 그러나 지혜가 오면 이렇게 해. 그래서 잘 자.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되겠다. 이런 것을 영감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그 영감을 주는 분이 누구게? 그런 분을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영감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암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나 황반변성이나 이런 여러가지 질병들이 다 나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상상이라도 시작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상상이라도 하는 선택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너무 꼬치꼬치 따지지 마시고 꼬치꼬치 많이 따지셨어요? 아니죠. 그래서 전혀 안 따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잡혀요? 안 잡혀요? 뭔가 반드시 이렇게 먹어야 돼? 저렇게 먹어야 돼?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면의 환경을 진선미 사랑으로 채우자. 이게 뉴스타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진선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 에너지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변지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유될 수 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